첫 번째 거는 제가 뭘로 갖고 왔냐면 우리가 시대별로 고대가요, 그래서 구지가, 공무도아가 그 다음에 고려가요, 백제가요, 신라, 신라 때 향가 뭐 이런 거부터 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문학을 보신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맨 앞에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시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공무원에서는 이쪽 부분을 구해준 문학에 넣어놨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공부를 하려고요. 시조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시조를 갖고 왔습니다. 시조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시조 공부 다 하고 나면 시대를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시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 건데 근데 맨 처음에 고대 게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 게 있고 그 다음에 통일, 신라, 고려, 조선 이 순서를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작품들,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1순위, 무조건 시조. 다음 시조예요. 그런데 시조는 뭐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면요. 주제가 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해석하셔야죠. 주제가 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책에 보면 살짝 묶여져 있긴 해요, 기본서에서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에 딱 들게끔 묶여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프린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작품이 있을 겁니다. 맥수지탄 1, 그 다음에 맥수지탄, 그 다음에 세 번째 맥수지탄. 세 가지 맥수지탄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말씀드릴 건데 주제별로 묶은 거예요. 책에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맥수지탄이 일단 뭐예요? 네, 우리 한자성어에서 아직 안 해왔기 때문에 맥수지탄이라는 거는 나라의 망함이요. 나라가 망함을 뭐하고 있다? 한탄하고 있는 것을 맥수지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것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라 망한 거? 그럼 우리 보세요. 시조는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세요. 시조는 고려 때부터 쓰여요. 고려 중기 정도부터, 중엽부터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 때부터 쓰여요. 그래서 조선시대를 거쳐서요. 일제강점기를 거쳐서요. 현대에도 시조는 쓰여요. 현대 시조가 아주 극히 드물지만 쓰여요. 그런데 우리 현대 시조는 잘 안 배우고요. 신라 시대 때 시조, 아 신라 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시조도 별로 안 배워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때 시조를 가장 많이 배우냐? 고려부터 쓰였으니까 고려와 조선시대 때의 시조를 우리가 배운다는 얘기죠. 고려와 조선시대 때의 시조를 배우게 되죠. 그러면 나라가 망한 것을 한탄한다고요. 그러면 고려, 조선 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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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의 시조만 배우는데 그러면 언제 망한 거야? 고려 때 한 번 망하고 조선 때 한 번 망한 거. 그렇죠. 고려의 망함과 조선의 망함을 한탄하겠죠. 다른 쪽은 일제강점기는 망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직 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다 제하고 어차피 그쪽 시조는 또 우리가 배우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고려 때와 조선시대 때 나라의 망함에 대해서 한탄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고려는요. 500년을 중심으로 아마 고려가 500년이 좀 안 됐을 거예요. 조선이 500년이 좀 넘을 거예요. 둘 다 500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맥수지탄하고 관련된 시조는요. 계속 뭐가 나오느냐. 500년들의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여기서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얘를 계속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해석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포인트 잡아서 아 이건 뭐랑 관련된 주제겠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잘 안 까먹지.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어? 여기 500년 있잖아. 500년 왕업이 어쩌고 저쩌고 나왔죠. 500년 있죠. 음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여러분 얘 반천년 있잖아. 아 반천년도 천년을 반으로 딱 나눈 거니까 500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500년 도읍질을 또 500년 들어가 있잖아. 500년 얘도 되고 세 가지다. 뭐에 들어간다? 맥수지탄에 들어가는 것이다. 됐죠? 500년 반천년을 찾으시면 맥수지탄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년 음 맥수지탄이다. 일단 해놓으시고 그 다음 얘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흥망이 유수하니 맥수지탄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흥망이 유수하니 여러분 흥하고 망하는 것은 유수하니 운수예요. 운수에 매여 있는 것이 운수가 있으니 이게 운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수가 있으니 흥하고 망하는 것에는 다 운수가 있으니 이거예요. 아래에다가 좀 써놨지만 제가 하는 대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얘는 굉장히 너무 많이 해석이 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흥하고 망하는 것은 운수가 있으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추초, 가을풀이로다. 가을풀이로다. 이렇게 된 거고요. 만월대라는 거는 고려의 궁궐터예요. 좀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고려가 흥할 때도 있고 그런데 망할 때도 있었죠. 그래서 그거 다 운수가 있는 거라고 다 운수로 매겨져 있냐고 다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려 궁궐터가 지금 가을풀로 덮여 있다고요. 망한 거지. 세상에 모든 인간의 일들은 흥하고 망함이 있다고 하더니 고려가 고려의 궁궐이 이렇게 가을풀로 덮여 있구나. 망했구나. 500년 왕업이 500년 왕업이 목적에 깃들어져 있으니 여러분 목적이라는 이런 것들은 해석 잘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목동이 부는 목동의 피리소리 피리소리 피리소리에 깃들어 있으니 붙였으니 이거는 깃들어 있으니 깃들어 있으니 담겨 있으니 목동의 피리소리에 담겨 있으니 석양에 지나가는 계기 눈물겨워하노라 석양 해질력 해질력 해질력에 지나가는 계기라고 그랬습니다. 손님이 해질력 지나가는 손님이 눈물겨워하노라 이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것부터 다시 한 번 해볼까 500년 왕조의 업적이 다 목동의 피리소리에 깃들어 있다고 뭔 소리냐면 그동안의 업적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업적에 대한 찬양의 소리 이런 것들은 이제 딱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그냥 그 만월대 위에 목동의 피리소리밖에 안 들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목동의 피리소리밖에 안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혹은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그 500년 왕업 왕조의 그 엄청난 업적이 그 피리소리에 구슬프게 담겨있는 것 같다고 피리소리에만 구슬프게 담겨있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얘의 표현력이죠. 이 글 쓴 사람의 표현력이죠. 500년 왕조의 업적이 그냥 목동의 피리소리에 담겨있다고 얘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됐다고요. 예찬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싹 사라지고 그냥 피리소리밖에 남지 않으니 해질려 그 앞을 지나가는 객이 여기에 아마 객은 여기에 손님이라고 하는 이 객은 화자 자신일 거예요. 화자 자신이 눈물겨워 하노라. 눈물겨워 하노라. 그럼 다른 말 없는데 세상에 인간의 인간의 일들은 다 흥하고 그 다음에 망하는 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니 운수가 있다고 하더니 우리 고려 군걸터도 이렇게 가을풀로 덮여있구나. 500년 왕조의 업적이 목동의 피리소리에나 담겨있는 것도 다니 석양 속에서 지나가는 내가 눈물겨워 하노라. 나라가 망해서 고려가 망해서 눈물겹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이렇게만 해석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맥수지탄입니다. 나라 망해서 슬퍼하더라. 이런 거니까 뭐 다른 거 없죠. 됐어요. 다음 두 번째 선인교 내린 물이 나왔어요. 선인교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자하동으로 흐르니 자하동으로 흐르니 이거 그대로 놔두세요. 선인교가 있죠? 이것도 고려랑 관련된 거고 뭐 자하동도 고려랑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관련됐다 이런 건 몰라도 되고 이건 달이니까 선인교라고 하는 거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자하동으로 흘러들어가니 그냥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시고요. 별다른 뜻 없다고 그냥 보세요. 그다음 반천년 왕업이 물소리뿐이로다. 그러니까 500년 왕조의 업적이 물소리로밖에 안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렇죠? 물소리뿐이로다. 남은 것이 없다. 물소리밖에 안 남았네. 아이야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이야 아이야 이렇게 가시고요. 아이야 부르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고국 흥망을 고국이 흥하고 맘음을 홍하고 망함을 그것을 물어서 무엇 하겠는가 따져본들 무엇 하겠는가 이미 다 망한 것을 말해 못해. 뭐 어떡하겠어 이거예요. 그렇죠? 뭐 어떡하겠어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첫 번째의 맥수지탄과 이 세 번째의 맥수지탄은 진짜 나라가 망해서 많이 슬픈 거예요. 근데 얘도 나라가 망해서 슬픈 거는 맞아요. 반천년 왕업이 물소리밖에 안 남았어. 야 저렇게 고려 왕조가 훌륭했던 왕조가 망하니까 별로 남은 게 없네. 하 진짜 정말 진짜 인생이라는 건 이렇구나 이런 거 느껴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 에휴 망하고 흥했던 거 망했던 거 다 말해 무엇 하겠니? 물어 무엇 하겠는 거는 따져본들 무엇 하겠는 거 나라가 바뀐 거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 이제 망해가지고 조선이란 나라가 개국했는데 옛날 나라 말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 이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 작품은 맥수지탄에 속하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다른 맥수지탄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맨 마지막에 고국의 흥망을 말해 못하니 라는 걸 통해가지고 지나간 건 다 지나간 대로 모든 지나간 것을 따져본들 뭐해. 그냥 체념하고 있는 거야. 체념. 그죠? 그래서 맥수지탄의 의미도 분명히 담고 있지만 뭐 망한 나라에 대한 체념. 그죠? 그래서 체념의 말투 체념의 더 이상 따져봤자 소용없어 라는 이 의미도 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나왔을 때 만약에 맥수지탄 내용을 찾아야 돼. 어? 만약에 우리가 뭐 소설이라든가 이런 거 줬는데 불구하고 나라망한 거랑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A로 나와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얘랑 관련되어 있는 시조 얘랑 관련되어 있는 정서와 유사한 시조를 찾아라. 그런데 요거 봤더니 나라망해서 한탄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까 맥수지탄 1이 나오고요. 맥수지탄 1이 나와. 그 다음에 여기 맥수지탄 2가 나와. 이거요. 지금 얘가 나와. 그 다음에 맥수지탄 조금 이따 배울 맥수지탄 3이 나와. 맥수지탄 3이 나왔어.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다른 시가 나와. 뭐 할까요? 님에 아니죠. 어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갈게요. 님 그리움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러면 가장 다른 거 찾으세요. 그럼 당연히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서 이렇게 지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다른 걸로 갈게요. 얘를 갖다가 뭐 의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야 의롭게 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다녀? 맥수지탄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거 가장 유사한 거 유사한 것은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맥수지탄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렇게 만약에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유사한 거였죠. 그랬더니 저한테 1번도 있고 선생님 2번도 있어요. 둘 다 되잖아요. 둘 다 500년 반천년이 들어가는데요. 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몇 번? 1번이라고요. 2번이 좀 떨어진다고요. 한탄하는 것도 있지만 있지만 에휴 지나간 거 어떡하지요.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상대적으로 잘 보셔야 된다고요. 맥수지탄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 맥수지탄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유사한 거니까 그럴 때는 얘가 좀 더 떨어지니까 얘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가라. 아시겠죠? 좀 더 제가 아주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쪽 장난치는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군무원 쪽이 이런 거는 좀 반호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 여기 가셔가지고 이거 볼게요. 아이야 이런 건데 진짜 이건 아이를 부르는 거냐 여기에 아히야라고 써 있는데 아이야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얘를 얘는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얘 평시조죠.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죠. 평시조는 뭐의 특징을 갖고 있네요. 얘가 초장 초장 장으로 얘기하죠. 1장 2장 3장 초장 중장 종장이요. 3장으로 되어 있어요. 3장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초장 주장 종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6구라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선인교 날인물이 자아동으로 흐르니 반첨령 왕업이 물수리뿐이로다 아이야 고구 흥망을 물어서 무엇하겠는가 이렇게 크게 나누면 6구로 나눌 수 있다고요. 6구 그 다음에 45자 내외요. 3장 6구 45자 내외가 평시조의 기본형이죠. 평시조 특징들 알아주셔야죠. 그쵸. 그 다음 평시조는 여러분 전형시조 얘는 틀을 갖고 있다고 위에 벌써 봐봐 45자 내외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평시조는 여러분 시조는 무조건 사음보예요. 한 주를 읽을 때 어떻게 했냐면 선인교 내림물이 자하동의 흐르니 반천녁 왕업이 물소리 뿐이로다 이렇게 한 주를 네 번에 끊겨서 읽기 때문에 시조들은 다 사음보예요. 이것도 시조의 특징이고요. 다음 평시조는요. 초장, 준장, 종장의 이 종장 부분의 첫 어절이요. 종장의 첫 어절은 무조건 감탄사여야 돼요. 감탄사란다. 무조건 삼음절이어야 돼요. 세 글자여야 한다고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평시조가 이게 특징이라고요. 그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얘를요. 우리가 뭘로 갖고 오냐면 사설시조라는 걸로 갖고 올게요. 그러면 사설시조는 아 요것도 합시다. 이 평시조들은요. 누가 쓰냐면 양반계층들이 향유하고요. 양반계층들이 가장 많이 향유를 해요. 그러다 보니 내용이 보통 뭐 충이라든가 효라든가 아니면 무역이라든가 무역 욕심 없이 산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설시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딱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느냐 초장 중장 그 다음에 종장이에요. 아니면 얘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초장이나 중장이 특히 중장이 많이 그래요. 좀 더 늘어난 형태예요. 늘어난 형태 이걸 사설시조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설시조도 사설시조 그렇죠. 중장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지만 얘도 그러면 45자가 더 넘어가겠죠. 이 중장에서 육구도 좀 빠르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걸 파괴한 거잖아요. 뭔가 얘가 변한 거잖아요. 형식을 타파했잖아요. 좀 더 자유로워지잖아요. 좀 더 글자 수가 많아지니까. 기본적으로 얘도 사음보를 갖고 가요. 그렇지만 중간은 사음보가 되진 않지만 중간은 사음보가 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사음보를 갖고 가요. 그 다음에 얘도 기본적으로 얘도 그 다음에 사음보랑 종성부분이 종성부분의 첫어절은 무조건 삼음절인 것은 똑같아요.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 양반계층이 향유한다고 그랬죠. 얘는 양반계층이 향유하는 거에다가 이제 뭔가의 형식이나 이런 게 파괴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민계층들도 조금씩 조금씩 이 내용 이 사회조를 향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내용 소재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양해지는 거겠죠. 당연히 다양해지죠. 뭔가 파괴되고 막 이러면 다양해지는 거죠. 이런 식의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특히 초장 중장이라는데 중장이 늘어날 확률이 중장이 훨씬 더 늘어날 확률이 훨씬 더 커요. 그다음 연시조 보여드려요. 연시조는 여러분 평시조의 형태가 평시조의 형태가 연처럼 연 1연 1연 2연 2연 3연 4연 연처럼 이렇게 뭐예요? 붙어있는 형태 붙어있는 형태 이것들을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다음에 하나 둘 셋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 이런 식으로 연 같은 애들이 평시조의 형태를 띄고 있는 애들이 연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평시조가 그러면 평시조의 특징 다 알죠. 여기 삼음절이어야 되고 삼장육구 45자 내외절이 이렇게 연처럼 이렇게 한 줄 떼어가지고 이렇게 붙어있는 게 연시조. 그러면 얘도 당연히 형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양반계층들이 향유하는 거죠. 얜 양반계층 향유예요. 양반계층이 향유하고 있고 충효 이런 것들을 좀 쓰고 있다. 이런 걸 가시면 돼요. 평시조의 형태가 요게 평시조의 형태 평시조의 형태 평시조의 형태가 그대로 연처럼 붙어있는 거 세 가지 반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조들은요 제목이 없어요. 얘 평시조하고 얘네는 사소시조는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다 보니까 제목이 없다 보니까 첫 번째 두 어절 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쪽 오세요. 선인교 내림물이 이걸 제목처럼 쓰는 거예요. 제목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참고서나 자습서 볼 때 선인교 내림물이 그러면 요거 요걸로 보고 하는 거지 제목이 없어요. 근데 연시조는 제목이 있어요. 연시조는 만흥이라든가 이런 걸로 제목이 있어요. 연시조만 제목을 갖고 있다. 연시조만 제목을 갖고 있다. 됐죠. 여러분 제가 지금 시조의 특징까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런 시조의 특징 이런 것들을 뭐 갈래의 특징 이런 것들은 공무원에서 안 나와요. 공무원에서 나와요. 잘 봐주셔야 돼요. 두 번째 거까지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겁니다. 얘 보시면은 500년 도읍지를 필라로 도모라 들어가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도라드니 필마로 도라드니 도읍지 아까 고려의 궁궐터 만월 때 같죠. 거기를 필마 말한필 말한필로 돌아 들어가니 돌아 들어가니 산천은 의구한데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 곳이었구나. 산천은 의구한데 이건 뭐예요. 자연은 의구하다 그대로인데 그대로인데 인걸 인걸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이거 영웅들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 혹은 사람들을 간 곳이 없구나 이렇게 나왔어요. 어즈버 이건 삼음절 맞추기 위한 거예요. 삼음절이라는 것은 세 글자 맞추기 위한 거예요. 태평 성대가 꿈인가 하노라 태평 성대였던 그동안의 모습들이 다 꿈처럼 여겨진다. 너무 한탄스러운 거죠. 괜찮아의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죠? 남 요기요. 산천은 의구한데 사는 세상의 모든 자연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만 없어지니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을 대조시킴으로 인해서 더욱 인간 생활에 한탄 감을 불러일으킨다. 자연과 인간을 대조시킴으로써 더 한탄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맥수지탄 세 가지에 대한 표현들 세 가지 있고요. 거기서 요게 제일 다르다라는 거 선인교 요쪽이 좀 많이 달라요. 요거 좀 정리하시고 평시조의 특징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문학이었습니다. 문학 요런 식으로 가고요.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조금 더 다 모든 과목들이 모든 수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해주시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병행해서 문학하고 병행해서 문학 한자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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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